게이리 린이 What you want on last? Only free 굿성어 팟니린이 리블마마 구독은 팀수 여러분 알라딘 보셨나요? 알라딘에서 스피트레스가 너무 지그신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옆에서 가니가 혀울리지 말라고 네 아 네 네 지금 옆에서 발음이 후지다 오늘 노래는 린니랑 같이 할 겁니다 그죠? 린니 화이팅 할 수 있어 자 우리 가니를 열심히 응원할 거니까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? 어 어 아 발음이 후지다고? 자 그럼 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워낙 고음이에요 그래서 휙쌓이가 나거나 혹은 발음이 후지가 돼도 어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커버 노래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어떤 노래 편집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라이브 생몰 라이브 생몰 라이브 힘을 드립니다 시작 하하하하 하하하하 걱정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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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저의 에피소드로 장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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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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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